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모두 지각일 뿐이잖아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겠니? 아니야 하나님은 설계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안녕 안녕 아저씨 나도 데리고 가지 너를 살려달라고? 네 대체 너는 누구냐? 제 이름은 산오뚜기예요 뭐? 산오뚜기? 응원해 힘찬 협수 쳐줄까요 오늘 처음이에요? 아침 7시에 순천서 이렇게 일찍부터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너무 좋아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거 얼마나 사이러와도 그러고 싶어서 너무 많아요 threats 깜짝